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했습니다. A씨는 15일 오후 4시 50분쯤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B씨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B씨 가족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B씨는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B씨는 중경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